어? 어? 아, 네, 안녕하세요. 태민인가? 그게 장난 아니었구나. 귀신이 이온 아니? 장난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싶네요. 혹시 저 실례지만 누구세요? 아, 저 안녕하세요. 저 태민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니, 저 태민 씨. 네. 우리 감독님 포함해서 여섯 분과 같이 있는데. 아, 네, 네. 여기에 태민 씨의 굉장히 오래된 팬이 한 분 계세요? 안경 선배. 아니, 저 안경 선배가 태민 선배의 오래된 팬이라고 알고 있어요. 아니, 진짜 팬. 맞으신가요? 제가 팬이어서.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아니, 일단 안경 선배하고 인사 좀 나누세요. 아, 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통화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. 네, 저도 영광입니다. 그러니까 좀 얘기를 조금. 저도 영광입니다. 아니, 갑자기 사진을 쏙 빼시네요. 아니, 여기 다른 우리 선수들도 좀 계시거든요. 인사를 좀 나누시죠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은정이 친구 김경혜입니다. 아까는 경희 언니였는데. 네, 안녕하세요. 은재 언니 후배 김경혜입니다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저 죄송한데. 아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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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. 은재 언니 후배 김경혜입니다. 의사가 안 날라가네요. 네, 안녕하세요. 은정이 팀 감독 팀입니다. 은정이 팀. 취미 항상 바뀌어요. 저 혹시 그러면. 네. 영미 부르는 것처럼 태민 한번 불러주세요. 야, 이거 진짜. 아, 이거 좋다. 대박이다. 이거 태민 씨가 녹음을 할 수도 있어요. 야, 이거는 제대로 좀 불러주세요. 태민을. 태민, 태민, 태민. 와야 돼. 원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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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가야 되려고 그랬죠. 원하는 건데. 원하는 걸. 오케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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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돼는 안 될 것 같아서. 태민 와야 돼. 태민 와야 돼. 너무 웃겨. 너무 웃겨. 태민 씨 고마워요. 네, 안녕히 계세요. 네, 안녕히 계세요. 다시 한 번 방송을 부탁드립니다. 네, 처음 봤습니다. 아니, 이렇게. 그게...